안녕하세요 문화장조입니다. 제안 가이드 첫번째 제안 요청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제목, 제안 일시, 장소, 구비 서류 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해서 아 어디에서 우리가 할 겁니다 어떤 제목으로 해서 플랫폼은 우리가 게임 회사에요. 중국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게임 플랫폼 구축 장소는 여의도다. 그러면 여의도, 언제, 7월 7일이다 하면 7월 7일 구비 서류, 여러가지 사업자 등록증부터 대표자, 그 다음, 다양하게 이력들, 이력서,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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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